토라폴션 성경읽기입니다.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요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요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요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요하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요하 앞에 들을지니 이는 그들에게 요하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재물로 하나는 번재물로 요하께 들여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요하께 요제로 들을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들인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들인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국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더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요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요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이십오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오십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구장 애국당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요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윤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질 때에 신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의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요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하미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요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드리리라.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요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열네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꼽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윤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요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 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요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윤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이나 본토인에게나 그 윤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요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요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요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요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요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요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요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요호와의 명령을 따라 요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10.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망 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자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재물을 드리고 화목재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딸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 이끌었고 스블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듬해 게루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테울의 아들 엘리수리 이끌었고 시무원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가짜손 지파의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야삽이 이끌었더라 고하대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무나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수레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 때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세일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구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괴가 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섰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지즘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닥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해 이스라엘 자선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가 누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갑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까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이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하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 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오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칠십인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요하께 들렸으므로 요하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요하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에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이까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요하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요하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칠십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메 요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시 엘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요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요하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손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노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요하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냐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요하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12장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요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요하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요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메 요하께서 구름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요하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요하의 형상을 보고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요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디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디암을 본 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요하께 부르지저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디암이 진영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광냐에 진을 치니라 스가리아 2장 요하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이미라 그날의 많은 나라가 요하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망군의 요하께서 나를 내게 보내준 줄 알리라 요하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요하 앞에서 잠잠할 것은 요하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시미니라 하라 하더라 3장 대제사장 요수아는 요하의 천사 앞에 섰고 천사는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석하는 것을 요하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요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요하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요하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요하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요하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요하의 천사가 요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망군의 요하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자장 요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망군의 요하가 말하노라 내가 너 요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망군의 요하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대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여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룩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룩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모리또를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요한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쓴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천 이백 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끼리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원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의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로를 타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이십사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 없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로를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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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